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 내신 강좌에서 우리 자주 만났죠 제가 올해 새로운 버전으로 또 생윤윤사 찍어드렸는데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난도가 높지 않고 범위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1컷이 4,7, 2컷이 4,1, 3컷이 3,3, 3컷이 3,3, 4컷이 29 그래서 고난도 문항만 10개씩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일 많이 틀리신 게 일단 14번이거든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14번 보시면 14번입니다 지금 시험지 없으신 분들은 해설만 들으셔도 돼요 고대 동양사상가인데 좌망이라고 이미 써줬어요 2학년 분들께서는 이미 학습을 좀 재밌게 잘 하시라고 좌망심재 이게 장자가 하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여기 텅 비우는 경지 이런 것의 심재라고 했다 해서 문장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좌망심재는 경지가 아니라 수양법입니다 경지는 소유유의 경지고 그래서 1번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달아 예와 악은 유학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는 인위적이라고 싫어하죠 노자도 싫어하고 참된 수양을 통해 도덕적 규범이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노자의 책은 도덕경이잖아요 도와 덕을 따로 떼서 써야지 도는 꽃 만물의 근원 자연 그 덕은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은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은 선과 악을 구변하고 선 추구하는 것 그런 건 유교하고 불교에 쓰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재물의 경제를 지향해야 되는데 여기 무슨 심재라는 경지에 이르는 것 하니까 심재가 경지인 것처럼 착각하신 분들 아니야 좌망 심재는 수양법이야 그 다음 자연의 순리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 4번을 썼을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 거고 1학년 때도 나온 내용이잖아요 도가 공부할 때 분별적 지식을 쌓으면 절대 안 되지 도가는 모든 분별지 제거 그 다음에 불교도 분별지 제거하는데 불교는 모든 분별지 제거는 아니죠 왜 선과 악은 구별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3번이 됐던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도가를 그 다음 럭키 세븐 7번 문제가 고난도 2위였는데 7번 문항 가보시면 다음 주장은 고대 동양 사상가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식문이에요 기출에서 어린아이가 우물쏘로 빠져드는 걸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 치근해야 하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어 그게 치근지심이에요 지 하면 뭐 뭐 지 어조사 지는 뭐 뭐 으 뭐 뭐 가 그런 뜻이에요 치근한 것에 마음이 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부모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했다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예밀하지 못하는 차마 참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지심 인간의 마음 참을 인자잖아 참을 인자 3번 생긴 단어 불인인지심으로 4단을 제시한 맹자죠 그럼 대인과 소인은 타고난 본성은 동일하다는 건 맹자나 순자나 공통적이지 맹자는 성선 순자는 성악 인은은 선한 마음이 존재해 함 알려주는 단서이다 라는 거 자 니은선지 니은선지가 좀 어려운 선지에요 뭐냐면 맹자의 사상을 계승했던 성리학에서 단서를 가다가 제시할 때 맹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치근지심은 인의 단이라 했어요 즉 맹자 제자들이 스승님 인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우물가에 빠져드는 아이를 보면 가엾게 얘기는 치근한 마음이 든다 치근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보면 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로서 4단을 든 거죠 그래서 4가지 단서 이게 사 덕이고 그래서 인의 단이 뭐냐면 치근지심이에요 인의 근거가 그래서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는 인의 지가 아니라 인의 지는 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본성으로서 그 다음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의지심이 단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 성리학자들이 이걸 그래서 단서설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니은은 인의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시키게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집의는 맞는데 집의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본성 변화는 순자지 본성은 유지해야지 놓아버린 마음 구해야 되고 방구방구, 구방심 이렇게 정답은 여기는 2번이 됩니다 7번에는 그 다음 많이 틀리셨던 문항은 12, 12번 10여 문항으로 가보시면 동양사상이 많이 나오니까 아직 동양사상 공부가 안 되신 분들 역시 여러분 선배들도 동양사상에서 이런 것도 많이 틀려 이왕이 갑은 봤더니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감정이지만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말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유래와 관련해서 유래와 관련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온 바가 다르다, 소종내가 다르다 그래요 이게 이황이 하는 거죠 이가 주된 바에 따른 사단, 기가 주된 바에 따른 칠정 이발, 기발 그랬더니 여기 칠포사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치근은 사랑에 속하고 수호는 미움에 속하고 그러니까 희노, 애구, 애호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이는 감정도 하나, 본성도 하나 정은 칠정, 그중에 선한 게 사단 포함시키고 성도, 현실적인 본성은 기질지성이에요 보현지성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거든요 이이가 그럼 이황이이니까 사단은 칠정 중에 선한 감정을 읽혔는가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건 이이가 애쓰하는 거죠 이이만 그러니까 a의 공통점이 아니고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이와 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이에요 왜? 주자가 이미 이와 기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지? 다섯 글자로 이기불상, 리 그렇죠 이기불상, 리 그러니까 니은은 둘 다 예스하는 a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고 사단과 칠정은 서로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황이 예스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 근데 이인은 아니오죠 사단 칠정은 다 기발이기 때문에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기에 타서 드러나는 감정인가 라는 것은 이건 이황이 공통이죠 이건 a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c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이 ㄷ, ㄹ, 5번이 됐던 거죠 칠정이 기가 바라고 이가 기에 타는 거지 이가 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발, 이 이 이가 바라면 기가 뒤에 따라온다 이황선생님 근데 기가 바라고 이가 위에 올라탄다는 것은 이황이 공통이죠 ㄷ, ㄹ, 5번이 됐던 겁니다 이발, 이황선생님 antage select 가주세요 왜이발 김 김 김 아멘